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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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거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줍니다 693 야 아 멋집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693 어 요 요 요 493 새끼도 안되네요 자삼도 그리고는 요즘에는 지금 안보이는데 야 이거 흔한데 야 여기서 흔하거든요 여기는 우거진 속을 저 속에서 빠져나가지고 이리 오는데 이게 보이네요 야 기분 좋습니다 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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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육구라는게 이 보시면은 가지가 가지가 여섯 개라는 뜻입니다 이야 열매도 엄청 신하게 달렸네요 이야 정육군의 정육구 야 오늘 성공했습니다 이야 열심히 다닌 기클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옷이 흠뻑 지었습니다 제가 땀이 막 얼마나 하는지 이비탈 저비탈 오늘 새벽부터 올라와 가지고 치고 돈 거리가 약 한 10키로 안될까 아쉽네요 지금까지 다닌게 아 저기 자삼 하나 있고 이 근처에 찾아보면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육구 삶을 봤으니까 이삼을 채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또 여기다 나무를 해 가지고 거치를 잘 해 놓고 채심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채심해 봐야 압니다 자 채심해서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